10분간 엄지손가락 쓰지 말고 연주하라고? 쉽지 않은데? 잠깐만 이거 엄지 안 쓰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하지 근데? 엄지 안 쓰고 노래 한 몇 개 해보겠습니다 애국가? 오케이 애국가 엄지 안 쓰고 이거 내가 습관을 그냥 누를 것 같아 아니 이 엄지랑 뭐야? 새끼를 제일 많이 쓰는데 손도 되게 웃기지 않아 지금? 랩틸리언 아닙니다 티라노 아닙니다 아 이게 모양이 안 나와 그냥 아 근데 이렇다고 이러고 안 치기는 내가 누를 것 같아 엄지를 주라기 공항? 아니 옥타브를 못하잖아 이러면 이 옥타브... 하하 아... 아 쥐 날 것 같아 부끄럼을 내 손에... 정말 여덟 개로 하려고? et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